세계사 속의 한국역사 5강 제국의 형성과 발전 페르시아 제국편입니다. 세계 문명 발상지에서는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서로 경쟁과 발전을 하면서 제국이 형성됩니다. 이번 강은 세계 최초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525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오리엔트를 통일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됩니다. 기원전 5세기 말 492년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침략하지만 실패하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서지요. 기원전 4세기 334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원정을 시작하고 330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200여 년이 유지되었던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으로 멸망한 후 분열되지요. 페르시아가 분열되고 700여 년이 지난 3세기 초에 이란계 유목민인 아르다시르가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페르시아를 계승합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할 때 좁은 의미에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말하지만 넓게 보면 페르시아를 계승한 사산왕조까지 포함하지요. 연표를 통해서 시대적 흐름을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형성과정과 발전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시리아입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 우수한 철제 무기와 기병을 보유하여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하지만 이민족에 대한 강압적 통치로 1세기만에 멸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550년경부터 기원전 330년에 번영한 고대 이란의 국가입니다. 아리아인계의 페르시아인이 페르시스 지방에 건국하였는데, 족장 아케메네스의 손자인 키루스 2세가 시조가 됩니다. 여기에서 키루스 2세의 관용정책을 살펴볼까요? 서아시아의 강자 아시리아는 피정복민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는 등 가혹한 통치를 한 반면,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조인 키루스 2세는 관용정책을 폈습니다. 아래 사진은 키루스 2세의 무덤이지요. 키루스 2세의 관용정책의 증거물이 유적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바로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문이라고 불리우지요. 1879년 영국인 호르무즈드 라사미 이라크 바빌론 신전 벽안에서 발견한 후 대형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실린더는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2세의 통치 이념이 적힌 길이 23cm, 지름 10cm의 원기둥 형태의 돌인데, 돌 겉면에는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바빌로니아 주민의 생계를 향상한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이 쇠기문자로 쓰여 있어서, 특히 종교의 자유를 성문화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키메네스 왕조는 3대 다리우스 1세에 와서 전성기를 이루는데요. 지중해 연안의 마케도니아와 이집트 인도 서북부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전국을 20개의 속주로 나누어 총독을 파견하고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여 총독을 감시하는 강력한 중앙직권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영역을 확인해 볼까요? 이 지역은 아시리아의 영역이었고요. 이 지역은 키루스 2세가 아키메네스 왕조를 건국할 당시의 영역이고요. 이 지역이 다리우스 1세가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고 전성기를 누릴 때의 영역입니다. 페르세폴리스 궁전 유적에는 여러 민족이 신년식을 맞아 다리우스 1세에게 공무를 바치는 모습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낙타를 몰고 온 아라비아인에서 들소를 가져온 간다라인, 전차를 끌고 온 리디아인까지 20여 민족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죠. 다리우스 1세는 사르데스에서 수사에 이르는 왕의 길을 내고 역참재를 정비하여 상업과 교류를 활발히 하였고, 언어, 도량형, 화폐를 통일시켜 지역 간 교류도 활발히 하였습니다. 특히 이민족에 대한 관용정책으로 세금과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그들의 종교와 풍습, 언어를 존중하였는데, 이것은 페르시아가 약 200년간 서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럼 다리우스가 만든 왕의 길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왕의 길은 아나툴리아 반도 서부에 있는 사르데스에서 수사에 이르는 약 2703km의 길인데요. 사르데스에서 이라크 북부 니네베, 바빌론을 거쳐 이란의 서부 수사에까지입니다. 왕의 길에는 도로 뿐만 아니라 일정 거리마다 역이 설치되어 관리, 전령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통 90일 정도 걸리는 정보 전달이 7에서 15일 정도면 완료될 수 있게 되었죠. 이 왕의 길은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됩니다. 이 유적은 크세르크세스의 문인데요.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우스 일세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를 지배한 왕이죠. 페르시아 플리스 궁전 입구에서 완만하게 경사진 넓은 계단을 올라가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날개를 딴 황소가 조각된 거대한 문이 서 있습니다. 바로 만국의 문이죠. 여기에는 이 만국의 문은 내가 세웠다 라는 내용의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민족의 대표는 해마다 페르시아 왕을 아련하기 위해 이 문을 들어섰습니다. 다리우스 일세 때 전성기를 맞은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침략하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기원전 492년 다리우스 일세 군대가 그리스군에 패배한 마라톤 전투가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고, 10년 뒤인 기원전 480년 다리우스 일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부왕의 뒤를 이어 그리스를 공격하여 아테네는 함락했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패한 전쟁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전쟁의 결과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등 번영을 누린 반면, 전성기였던 페르시아는 전쟁의 많은 공력을 소모하여 점차 쇠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사진들은 수사의 궁전 유적 벽화에 그려진 페르시아 병사의 모습과 중무장한 그리스 보병의 모습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동서양 세력이 처음으로 큰 규모로 맞붙은 전쟁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연이은 패배와 더불어, 다리우스 3세 때는 알렉산드로스의 침략으로 기원전 4세기 말에 멸망하고 맙니다. 기원전 4세기 말에 아케메네스 왕조가 멸망한 후 페르시아 제국은 분열됩니다. 그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3세기 초가 되면 이란계 유목민인 아르다시르가 중국의 한나라와 로마 사이의 중계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파르티아를 정복하고, 파르스 지방에 페르시아를 계승한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건국합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동서교통의 중심지에서 중계무역으로 번영을 누리며 로마 제국과 경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반란과 비잔티움 제국과의 싸움으로 쇠퇴하다가 7세기의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받아 멸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영역을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파르티아 왕조의 영역이고, 이 지역은 파르스 지방 페르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건국 초기의 영역이고, 이 지역은 4세기 말 사산왕조의 전성기 때의 영역입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페르시아 제국을 마치고, 다음 강은 세계 최대의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